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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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된 7나팔 심판이 오늘 이제 11장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나팔 심판이 울림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15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7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천사가 7나팔을 불자 하나님의 왕대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선포가 됩니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 세상은 한 번에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요한은 또한 다른 환상을 보기를 계시록 4장에서 보았던 24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들의 찬양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24장로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살펴보면 특이한 것이 요한계시록은 1장에도 그리고 또 4장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할 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오실리시라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져 있는 거죠? 장차오실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릴 때 왕이신 하나님이 임제하여 이 땅에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이후에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크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사모하는 성도이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많은 이가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 임했을 때 무서운 마병대가 이 땅의 전쟁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2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남아있는 3분의 2는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귀신들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의 대답은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그 남겨진 3분의 2 그들을 향하여 극류를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완악한 그 남겨진 3분의 2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 3분의 2를 향해서 먼저 요한계시록 10장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다시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하세요. 그게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이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완악하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면 그대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3분의 2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에 성정과 재단을 측량하는 환상이 보이고요. 그리고 3절에서 14절 대부분의 내용이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 이후로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에 대하여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그 14절 이전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은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로 성전과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세요. 1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세번역에는 이 갈대를 측량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요한에게 측량하라. 그런데 이 측량은요 어떤 의미인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과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헤아리고 계시며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1절에서 성전을 측량하라 하시고는 2절에는 바깥 성전 뜰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 뜰도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뜰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가 이 바벨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환란받는 과정을 밟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과 환란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흔 두 달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흔 두 달은 종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도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마흔 두 달이고 또 이어지는 본문의 1260일 다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사이를 성경에선 종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고난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바로 3절에서 14절에 이어지는 두 중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두 중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그들은 예언하는 능력을 받고 1260일 동안 상복을 입고 예언을 한다고 기록이 됩니다. 여기 1260일도 42달 즉 종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상복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회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중인은 누구일까요? 이 두 중인은 인류 역사에 앞으로 등장할 걸출한 어떤 성도들 혹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두 중인은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4절에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남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촛대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일곱촛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일곱촛대는 뭐라고 하셨죠? 일곱 교회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중인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둘일까요? 둘은 성경에서 증인의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파송을 하실 때 둘씩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전도하고 그리고 증언하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도 증인의 효력을 가지려면 최소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촛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종말의 시대에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증언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 교회는 증인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두 증인을 두 감남나무라고 하셨을까요? 감남나무는 스가리아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할 때 환상을 보기를 하나님의 재단 곁에 있는 두 감남나무를 봅니다. 이 두 감남나무는 성전재건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여우수아와 그리고 지도자였던 스루 바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 스가리아 4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 올리브나무 감남나무가 누구인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될 성전을 건축을 담당해야 하는 스루 바벨과 여우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이 두 증인의 활동이 이어집니다. 이 두 증인은요.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들을 해야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삼켜버렸다고 기록이 됩니다. 또 그들은 예언활동을 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는 권세도 갖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와 땅을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6절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이들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 그들이 구약시대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했잖아요. 이 두 증인의 활동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능력있게 활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렇게 활동하던 두 증인에게 큰 핍박이 찾아오기를 무적행에서 짐승이 올라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7절에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우리는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지 마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징혼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악한 세력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죽임 당하기까지 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도 꼭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지중해 전역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무서운 핍박자들이 일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서로에게 선물을 보냈다. 얼마나 잔인한지 죽은 그 시체를 보면서 왜 그런가 그 증인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괴로웠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흘 반이 지납니다. 여기 왜 사흘 반일까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흘 반이라고 하는 것도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이미지에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나자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 죽임을 당한 두 증인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올라오나라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승리하셨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건가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와 성도들은 꼭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도 고난을 받겠지만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와 부활하며 영광스럽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결과는 승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즉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두 증인의 활동의 결과에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집니다. 그 결과로 세상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일을 통해 7천명이 죽습니다. 여기 왜 갑자기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는 걸까요? 엘리아 시대 때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구루터기가 7천명이었잖아요. 그들은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은 남겨진 구루터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 7천명이 남겨졌다고 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숫자가 역전이 된 거예요. 지진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7천명이나 된다. 이것은 엄청 커 보이는 숫자이지만 뒤집으면 어떤 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섯 번째 나팔 심판 그 무서운 심판 중에서도 남겨진 3분의 2가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오히려 귀신을 따르고 귀신을 쫓았던 그 완악함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런데 11장에 두 중인의 활동을 통하여 그 완악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왕고하여 도무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불신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완고한 자들에게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이시며 다시 예언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11장에 두 중인이 활동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들의 완고한 마음이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도미티안 황제의 어가발에서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전을 측량하고 계시듯 내가 나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측량하고 있다. 헤아리고 있다. 너희들이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증인의 삶으로 결국에는 그 완고했던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완고한 세상을 뒤집을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에 증인되어 살면 이 완고한 세상이 뒤집어진 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시대 때 증명됐잖아요. 그렇게 핍박당하며 인간 횃불로 그저 힘없이 죽어나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그 작은 어두운 지하 동굴에서 복음에 증인된 삶으로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로마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뒤집어졌지요. 그와 같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는 바벨론 세상은 완악하기 그지없고 경고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뒤집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증인되어 사는 삶을 통하여 그 완고했던 벽에 금이 가고 무너질 것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중에 얼마나 완고하게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직장이 얼마나 견고한 바벨론 세상입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환상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하여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오늘도 증인되어 사는 삶을 살면 그리고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견고한 가정 견고한 세상 무너지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붙잡았어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음성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모르는 번호인데 한 낯선 남자가 째지는 목소리로 저한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못 알아 듣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황락 목사님 맞으시죠? 예 전데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곧바로 하는 얘기가 저 누구 누구예요? 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정말 믿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가 중학교 때 제가 담당 전도사로 가르쳤던 아이예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났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는 30대 초반이 돼서 저한테 전화를 준 거예요. 그런데 왜 전화를 줬냐 이제 중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집회에 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였대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하고 싶었대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물어 보니까 번호를 아는 사람은 없고 카톡을 봤는데 마침 번호가 얼굴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음성으로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왜 내가 기억에 났니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소개를 받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 중학교 시절 그때 뿌려졌던 생명의 복음이 드디어 이제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자신을 그렇게 혼을 냈대요. 교회만 오면 기억나는 게 혼난 기억이 전부래요. 어떻게 혼을 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예배드리면 되니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되니 떠들면 되니 해서 그렇게 혼난 기억이 많더래요.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당시 전도사 때 뭘 뭘 제대로 전화 전화 못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서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하여서도 다른 이에게 전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저 그냥 마음에는 답답하고 마음에는 뜨거우니까 아이들 앉혀놓고 그렇게 혼냈던 기억이 저에게도 나요. 예배 그렇게 늘리면 안 돼. 그리고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했던 그 시절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 풍내기 전도사 시절 때 그 마음으로 그냥 하나하나 말씀 전했던 그것을 열매를 맺게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하여 바벨론 세상을 뒤흔들어 놓신다니까요. 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게 하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라 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온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요. 이 사명이 한국교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벌어지고 위축되고 위축되다 보니까 사명까지 놓치는 일이 벌어지면 정말 그건 비극인 거죠. 오히려 오히려 이때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을 위하여 더 기도로 일어나고 그리고 보내는 사람 가는 사람 계속하여 일어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하여 바벨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제가 증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복음 들고 전하고 증인이 되어 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이 사명 붙들고 서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두 증인의 활동을 통하여 바벨론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 이 비전을 붙잡고 온하루를 살겠습니다. 제가 있는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증인 되어 사는 삶을 이어나가게 하여 주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온하루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버지 경고하고 완고하게 보이는 세상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하시면 두 증인의 활동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증인의 삶을 사는 삶을 꾸준히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며 증인 내 삶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내게 하여 주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 경고한 아버지 하나님 변들이 무너지고 아버지 왕도한 마음이 무너지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의 신 하나님 영광을 노리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것이 온 열방과 민족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코로나 상황 중에 위축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도 두 중인의 활동을 통하여 파벨론 세상이 무너졌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두 중인의 사명 증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보내거나 가거나 성교사님들을 보내거나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로 서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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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나 강호 안 구한 세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코로나 일으로 인하여 마음이 위춤되고 무너지는 다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서 모든 삶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당하는 교회로 성해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귀하고 못된 사명을 아버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강당한 한국교회로 그러한 또 저로 성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해비고 하나님 성명의 기도자들